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나이가 마흔에 접어들다 보니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대한 지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요즘이네요. 최근에 이곳 썰맘 사연에 빠지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 또한 제 지인들에게 털어놓기에는 민망하지만 가슴 속에 담아만 두기에는 답답한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지난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세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의 남편의 찌질한 모습은 어디 가서 말하기에도 창피하더라고요. 너 지금 나 회사 잘렸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넌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너 정도 되는 여자 밖에 나가면 널렸어. 나라고 뭐 네가 그렇게 대단해서 모시고 사는 줄 알아? 모시고 살긴 뭘 모시고 살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쟤 한 입 밥벌이 할 생각도 없는 너 같은 놈. 나도 더는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밖에 나가면 나 정도 되는 여자가 널렸어? 잘 됐네. 나가선 이 수준에 맞는 여자 한 번 잘 찾아봐. 정리해고 당하고도 혹여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 노심추사하던 마누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복을 지발로 걷어찬 채 남편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고 성공에 대한 열망도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길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요새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 낳은 여자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점차 승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결혼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던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그때도 결혼이 엄청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아이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에 결혼에 관심은 없었어도 비호는 아니었기에 제게 걸맞는 상대를 한 번 찾아보자면 안 먹었죠. 이미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성운한 커플이 몇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너 결혼할 때 결혼정보회사 가입했었다고 했지? 거기 들어가면 진짜 괜찮은 남자들 많이 나오니? 뭐 복불고기기는 하지.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 기본적인 배경이며 내가 제시한 조건 정도는 맞춘 사람을 소개시켜주니까 우리 나이에 소개팅이나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보다야 확률적으로 원하는 사람 찾는 데는 도움되겠지? 그리하여 남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저는 다소 고지식할지는 몰라도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 말맞다나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다 보니 제 환경과 학벌, 재산 등 제 조건과 비슷한 상대를 자연스럽게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네요. 앞전에 두 사람을 별 성과 없이 넘기고 난 후 세 번째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외적으로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입고 있는 옷이나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나 꾸미는 데 제법 관심 있어 보이더군요. 스타일이 참 멋지시네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네. 저는 남자라고 너무 수더분하게 하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면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간판이기도 한데 외양도 그에 걸맞게 꾸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그 점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들어보니 출신 학교도 비슷하고 직장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 만나기 전에 이 회사 통해서 먼저 두 분 뵈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신데도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혹시 석훈 씨도 그런 점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라면 서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뭐. 거기다 저보다 두 살 어리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애초에 문제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결혼하고도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인데 혹시 나중에 출산한 이후에라도 아이 교육 문제로 퇴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셔도 회사는 계속 다니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기혼 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고 결혼에서도 같은 직장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편이 대화하기에도 경제적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제법 대화가 통한다는 생각에 몇 번 더 만나게 되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양가에서도 크게 걸리는 부분 없이 결혼까지 무르르듯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한쪽에서 치우침 없이 집이며 혼수며 거의 반반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남자 쪽에서 더 해오길 바라시는 것도 같으셨지만 제가 딱 잘라 말했네요. 내 친구들 딸 시집 보낼 때 얘기 들어보니까 더러 신랑 쪽에서 전적으로 집을 해오기도 했다는데 괜한 소리 말아 엄마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요새 그런 집이 뭐 얼마나 돼 요새 추세가 부부가 같이 집을 마련하는 편이기도 하고 나도 지금껏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모았어 그래도 너 살아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 요새 젊은 사람들 딱 잘라서 반반 해간다고 해도 그게 진짜 반반인 줄 알아? 살다가 애 생기고 애 낳아 키우고 하다 보면 여자 쪽이 결국은 더 품을 들이게 되어 있어 서로 사정 다 알고 조건 맞춰 하는 결혼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라고 뭐 가만 있나? 그리고 시작부터 아쉬운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친정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눠서 낼 것 내는 이른바 공평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니 슬슬 가족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더 나이가 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일찍 가졌으면 하는데 석훈 씨 생각은 어때요? 음...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막 결혼했고 연애 기간도 짧았는데 한 해 정도는 기다렸다 가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편의 제안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에서 제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새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출산 계획도 미뤄지게 되었네요 한 과장 아직 아이 계획 없지? 이번 프로젝트 한 과장이 주도적으로 한번 맡아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관리자급에서 들어가는 프로젝트 아니었어요? 정말 저한테 주시게요? 내가 우리 한 과장 역량을 아는데 이번 기회에 나도 라인도 좀 탄탄하게 정리하고 도움도 좀 받고 하려고 그래 이번 거 큰 건이야 수주만 제대로 넘기면 차장 승진하는 건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지 이번 프로젝트 한 과장 커리어에 정말 충한 거야 앞으로 자기 사회생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상사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처음 대기업에 입사해서야 누구든 창창한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부푼 꿈과 큰 포부를 가지고 관리자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애사심이 하늘을 찌를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기업 관리자급이 괜히 관리자급이겠습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서 15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물며 평사원으로 시작해 관리자급까지 가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채 10%도 못 되는 수치예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승진의 최전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개미 눈꽃만큼도 없었던 저는 차라리 출산 계획을 미룬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입지를 다져서 관리자급으로서 회사에 단단히 자리매김을 한 후에 출산하는 것이 오히려 자리보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그렇게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신혼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저는 매일같이 거의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준비로 여념이 없던 와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 어머니가 이 시간은 어쩐 일이세요? 아 애가 맨날 저녁을 혼자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 밥이나 한 끼 먹일까 싶어서 왔지 너 퇴근이 늦구나? 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왔네요 아 네 내일 오전에 큰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와 계시네요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제 뒤를 뒤이어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석훈 씨 우리 결혼 전에 분명히 합의 보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고 석훈 씨도 그렇고 둘이 사는 집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가급적이면 다른 식구들 마주치는 불편한 상황은 만들지 않기로 아, 그게 요새 당신이 계속 늦으니까 내가 혼자 밥 먹는다고 어머니께서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아들 밥 한 끼 해 먹이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시는 걸 차마 막기가 그래서 미안해요 불편했어요 솔직히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지금 시간도 10시가 넘었잖아요 입장 바꿔서 저희 엄마가 이 시간에 미리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석훈 씨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엔 내가 본가로 가서 먹고 올게요 남편이 조금 머스크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분명히 합의한 바가 있었고 그걸 어긴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일부러 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제대로 쉬질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일에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거든요 누적된 피로에 더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전쟁 같은 회의를 겨우 마치고 나오는데 생전 받은 적 없던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지금 바쁘니? 네 바빠요 어머니 어제는 잘 들어가셨나요? 예 내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내가 매일같이 너희 집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요 며칠 잠깐 갔던 건데 시어미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건 아니지 않니? 아니 내가 내 아들 잘 키워서 대기업까지 턱하니 보내놨는데 내 아들 집에도 한 번 못 가? 너도 나중에 애 나면 알케지만 그게 그렇게 무자르듯 턱 자르는 게 아니야 훈수가 길어질 조짐에 시어머니 말씀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바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석훈 씨도 결혼 전에 저한테 요구한 거이기도 해요 둘 다 엄연히 독립된 성인인데 배우자 부모님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드나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서로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자고 저는 제 부모님께 결혼 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 아직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방문한 적 없으세요 제가 무조건 저희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게 과한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아들이 한 요구라는 말에 당황했는지 주춤하던 시어머니는 의뢰 논리적으로 할 말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그러하듯 어른이라는 위치로 저를 찍어 누르려 드셨어요 예, 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너만 옳다고 따박따박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건 너희 부모님 욕먹이는 거야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아들 내가 보고 싶을 때 찾아가지도 못하니?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하시는 건 정말 너무 가시는 거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귀하게 키워서 석훈 씨처럼 대기업까지 보내놓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 다 합의해서 결정한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아니라 석훈 씨하고 이야기하셔야죠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일하러 가야 돼요 이만 끊겠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런 조짐이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되면 달라지는 건지 기혼인 친구들이 결혼이 당사자들 생각처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던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걸까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한 소리 할까 하다가 어제도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대화를 했는데 이번은 한번 넘어가자 하고 참았네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시는 입주민 대표분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아, 새댁! 다름이 아니라 새댁 신랑한테 분리소가 할 때 조금 신경 좀 써달라고 좀 전해줘요 소주병에 술 남긴 채로 유리병 칸에 넣으면 안 돼 보니까 아까 낮에도 그러더라고 귀찮아도 내용물 좀 싹 비우라고, 응? 저희 남편이요? 낮에 저희 남편 보셨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응, 자기 남편 맞아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걸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평일 대낮에 그 사람이 회사에 안 있고 집에 있을 이유가 대체 뭐지 싶었죠 거기다 소주라니요 회식 때 좋아하지도 않는 술 권한다고 집에서는 맥주도 한 방울 입에 안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낮에 반차 썼어요? 응? 아니, 그럴만한 일이 어딨어 당연히 회사 있었지 갑자기 그건 왜요? 저는 모르면 몰랐지 거짓말을 듣고도 그냥 넘기는 성비가 아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오늘 낮에 집에 있었다면서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집 근처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안 마주칠 줄 알았어요? 뭔데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갑작스러운 추궁에 당황하던 남편이 제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아니자 결국 사실대로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회사에서 하던 일에 내가 실수를 좀 했어요 서류가 몇 개 누락되는 바람에 손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직 중이에요 그만 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입도 안 할 실수에 정직까지 먹었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걸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넘기려고 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2주 전부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을 때 이미 남편은 정직 중이었다는 거지요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 오셨을 때 그때 알고 오신 거냐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모르세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게 사는 낙이신 양반인데 어머니 아시면 큰일 나요 기겁을 하며 손을 휘젓는 남편의 반응이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정직은 언제 끝나는데요 정직만으로 해결될 만한 일은 맞아요?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숨기는 거 있으면 나 안 참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걱정할까 봐 한숨이 나왔지만 본인도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 그때는 측은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말했네요 그간 혼자서 맘 두렸겠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까지 마셨어요 수치심에 남편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술 말고 더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요 우리같이 회사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흔한 것도 아니잖아 결론이 나면 그건 그때 가서 같이 생각해보고 지금은 쉴 수 있을 때 좀 쉬자고 생각해요 말없이 고개를 주억거리는 남편을 보고 저러다 진짜 해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으면서도 혼자 우울해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에서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켜주기도 하고 평소보다 연락도 더 자주 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찜닭 보냈는데 점심은 잘 챙겨 먹었어요? 혼자 있다고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고마워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는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당신도 잘 챙겨 먹어요 제게 정직 사실을 들키고 얼마가는 남편도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직이 길어지고 한 달쯤이 지나자 슬슬 집안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두면 벌레 꼬이는데 아 금방 치우려고 그냥 놔둬요 눈앞에 초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야근하고 무거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으나 도저히 그냥 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처리기에 넣으며 저는 넌지시 물었어요 저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는 별 연락 없어요? 모르지 뭐 때되면 연락 오겠죠 돌아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저도 슬슬 불만이 쌓여가던 차였으나 한창 예민하시기라 생각하니 무슨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연락 받으면 나한테도 꼭 말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귀찮은 기색이 영역했으나 다시 한번 꾹 눌러 참으며 재활용 쓰레기를 마저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래도 맞댓지 않은 남편의 기색에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친구 남편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 혹시 우리 남편 정직 문제 어떻게 되어가는지 신랑 통해서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응 이때 퇴근하면 한번 물어볼게 너 마음고생해서 어쩌니? 알아보고 바로 연락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일로는 살면서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정직 문제로 친구에게 생전 안 해본 부탁을 하자니 창피했지만 남편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친구로부터 들은 소식은 저를 더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떡하니? 월요일에 결과 나왔다는데 너희 남편 해고 조치됐대 신랑이 아무 말도 없었어? 어이가 없어 그만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남편은 제게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정직당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도 수차례 했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간신히 친구에게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 손이 떨려오더군요 그날 저녁 열일 제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네요 당신 해고당했어요? 호줄근한 꼴로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던 남편이 저를 획 돌아보더군요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내가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잖아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둘이서 같이 해결해보자고 이번엔 언제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나한테 얘기할 생각은 있었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친구 남편 통해 물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제 말에 남편 눈이 희번덕 뒤집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쪽팔린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뭘 물어? 당신 남편이 그렇게 우스워? 미친 사람처럼 눈을 까 뒤집고 제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자 저도 그만 그간 쌓였던 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쪽팔려? 이미 해고된 거 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 건 쪽팔리고 너 지금 나한테 미쳤냐 어째냐 소리 지르는 건 안 쪽팔리니? 지금 당신 꼴 우습게 만들고 있는 건 당신이야 내가 그간 집구석 거지 꼴을 하고 있어도 당신 마음 다칠까 봐 꼭 참고 아무 소리 안 했어 내가 당신한테 다른 소리 뭘 했어? 무슨 일이 있든 결과 나오면 속일 생각 말고 꼭 나한테 얘기해라 그 얘기밖에 더 했어?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고 등심같이 실수해서 짤렸다는 얘기를 쪽팔려서 어떻게 해? 그러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서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는 저도 환장할 지경이었네요 끊어지려는 인내심을 아슬아슬하게 부여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나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혼자 그러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제 말에도 아랑곳 않고 신명나게 울어제끼는 남편 꼴을 보니 오늘 대화는 터끄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냥 실컷 울게 두고 저도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지친 몸을 뉘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플 때도 쓰지 않았던 반차를 썼습니다 한가장이 무슨 일로 반차를 다 쓰냐며 의아해하는 상사에게 대충 얼버무리고는 저희 집 주방 식탁에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저희 사이에는 정정만이 흘렀죠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더군요 속이 답답했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달래서라도 꼭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당장 생활비는 나도 회사 다니니까 급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는 해고된 걸로 얘기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비로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손해본 비용 다는 아니고 일부 명목으로 배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남편 입에서 나온 금액은 거의 저희 신혼집 매매가와 맞먹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더군요 그저 그 상황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그... 일단은 우리 신혼집을 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도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말 안 꺼내면 도대체 어쩔 생각이었는데? 이 신혼집의 절반은 제 거였습니다 상의도 없이 신혼집부터 빼자고 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럴 생각이었으면 진작 저한테 실토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만 부하가 취미로 올랐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 배상 안 하면 그 다음엔 법적 조치 들어간다잖아요 일단은 급반불부터 꺼야지요 당신이 좀 이해해줘요 제가 단박에 집배잔 소리를 안 하니 조바심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숫제 제게 비는 모양새가 어제 미친 사람처럼 굴던 것과는 사뭇 달라 더욱 기가 차더군요 집이 내놓는다고 곧장 나가는 것도 아닐 거고 회사에서 정한 납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그... 일단 당신이 가진 걸로 해결을 먼저 하고 집 나가면 그건 당신이 가져가면 이 대책 없는 인간의 믿을 구석은 오로지 나르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뭔가로 꽉 틀어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서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나로서도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부부지간이더라도 큰 돈 오가는데 깔끔하게 서류 써주면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서류? 무슨 서류? 일단 내 돈으로 당신 회사일 해결하고 나면 이 집 판도는 100% 내가 가져가기로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시세 생각하면 내 돈도 꽤 들어가는 거잖아 원래 반은 내 돈이니까 아니 그렇다고 부부 사이에 꼭 그렇게까지 부부 사이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깔끔해야 나중에 잡음이 없다고 생활비는 공평하게 각출하자는 말은 결혼 전에 당신이 먼저 꺼낸 말이에요 나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부부니까 내 손에 감수하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일 진행할 수 없어 어떻게 비벼불 심산이었는지 우물대던 남편은 제 대쪽같은 태도에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해고 사실만은 절대 제 모친께 알릴 수 없다는 남편에게 저 말고 또 돈 날 구석이 있을 리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서류까지 단단히 받아내고서야 저는 적금 통장을 깨고 남편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백수가 된 남편에게서는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차림새는 물론이고 퇴근해 돌아와 보면 집골도 엉망이었죠 꼴을 보니 아직 부직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싫은 소리를 해야만 했어요 당신 일자리는 좀 알아보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력서도 새로 쓰고 사진도 새로 찍고 하려면 머리도 좀 정리하고 해야죠 회사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취직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럼 제발 그 생각이 뭔지 좀 들려줘요 혼자 꿍하니 하고 있지 말고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지금 당신 혼자 외벌이 한다고 눈치 주는 거야? 눈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이렇게 어지르지 말고 먹은 것 좀 바로바로 치우고 예전처럼 좀 깔끔하게 하고 있으면 좋잖아 회사도 안 나가니까 이제 나한테 살림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당신 나 회사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혼자 직장 다니는 유세를 부려? 유세라니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살림하래? 당신 어지른 거나 바로바로 정리하라는 거잖아 이제 곧 부동산에서 사람도 왔다 갈 텐데 이 꼴을 하고 집을 어떻게 보여줘? 남 눈치는 더럽게 보는 인간답게 부동산 이야기에는 저도 대꾸할 말이 없었던 건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이 입을 한 일자로 꾹 다물었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보기가 싫던지 그만 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해고 이후 남편의 열등감은 최고조에 달한 듯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네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입주일이 급하게 잡혀 당장 이사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도 정신없이 바쁠 때라 따로 집 보러 갈 시간이 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 전에 선물 추자 성공해서 수익금으로 사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한데 당장 집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 집으로 가요 당신 아파트가 있었어?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보자 왜 내가 이마를 꺼내기가 꺼려졌는지 다시 한 번 떠올랐지만 그때로선 당장 방법이 없었네요 근데 아파트가 있으면 쭉 거기서 살면 되지 왜 일단이야? 그 집은 나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해둔 내 개인 재산이에요 지금은 급하게 옮겨야 되기도 하고 아직 이 집 잔금도 들어오기 전이니까 잠시 이따가 집 옮길 거예요 원래도 그 집은 새주던 집이야 남편이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 기분이 나빴지만 그 집은 저 사람 만나기 전 제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욕심을 내봤자 별 수가 없을 터였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준비해서 이사업체와 새 집으로 도착했어요 이제 막 새 집에 이삿짐을 풀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집 너무 좋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좋긴 좋구나 우리 아들 성공했네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짓거리며 신나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저희 이사도 덜 끝났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삿날이니까 왔지 얘 너 짐 좀 받아라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어 남편놈을 쳐다보았더니 놈이 제 시선을 은근히 피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짐을 왜 여기 드려요? 나도 이 집 이사 들어온 이 짐을 드리지 얘는 아까부터 왜 자꾸 당연한 소리를 하게 만들어? 아 좀 비켜봐 짐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네 얘 석훈아 안방은 어딨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틈에 남편이 태연이 지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어머나 안방도 너무 넓고 좋다 얘 나 이 방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아들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본다 집이 넓어서 새 식구 지내기엔 딱이죠 엄마? 어디 새 식구뿐이니? 앞으로 손자 태어나도 거실에서 뛰놀아도 되겠어 아휴 우리 아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두 모자가 나누는 대화에 제 정신이 이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가구를 드리려는 시어머니를 보며 퍼뜩 정신이 돌아왔네요 나가세요 얘가 지금 뭘 하는 거니? 내 집에서 당장 다 나가라고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이사업체 직원들까지 싹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넌 미쳤니? 내가 내 아들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데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주 그간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진짜 시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려고 들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몰상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 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 아들한테 집이 어디 있어? 당신 아들 땡전한 푼 없는 거지야 내가 지금껏 안 거둬줬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라고 당신 아들 집? 이건 내 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집 사는데 보탰다고 유세 떠는 거 내가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어 내 아들이 그간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모아서 산 집인데 네 돈 좀 보탰다고 감히 시어머니를 나가라 말아해? 얘 석훈아 얘 좀 봐라 너 진짜 얘 이대로 둘 거니? 당신 흥분하지 말고 들어 어머니도 우리 가족인데 같이 못 살 건 또 뭐야? 우리 아이 생기면 어머니께서 또 얼마나 살뜰하게 잘 봐주시겠어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당신 이제 그만 진정하고 받아들여 그제야 남편의 시커먼 속셈이 훤히 읽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팽 치고는 떵떵 소리쳤죠 하아 이제 거짓 꼴 되니 이렇게라도 네 마누라 재산 좀 뜯어볼까 싶었니? 네 지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이 집에 너희 어머니라도 들어앉혀서 알받기라도 해볼 심산이었어? 너 그 머리를 가지고 도대체 대기업은 무슨 수로 들어갔니? 네 어머니 들어앉힌다고 내 명의인 이 집이 네 거라도 될 줄 알았어?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 아들 재산이 한 톨이라도 들어간 줄 알았던지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제법 놀란 눈치인 듯 했습니다 얘 석훈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이 집 네가 산 집 아니었어? 나보고 이제 남은 여생 네가 직접 모시겠다며 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기야 지 잘린 이야기도 지 못진 앞에서 못하겠다는 인간이 회사에 가진 돈 탈탈 털리고 알거지 됐다는 말이라고 했겠어? 그럼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 기기라도 하든가 야 너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미친 짓거리를 해? 네가 이따위로 구는 걸 내가 언제까지 두고 봐줄 줄 알았어 어? 잘리다니 지금 누가 잘렸다는 거야? 누구긴 누구겠어요 잘나신 댁 아드님이지 댁 아드님 그 대단한 대기업에서 잘린 지 벌써 두 달도 더 됐어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뒀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었는데 우리 어머니 딱해서 어째요? 야 너 그만 입 못 다물어? 너나 입 닫아 어디서 주제에 입을 열고 있어? 내가 너 회사 잘린 거 속일 때도 네가 친 사고 수습하느라 내 돈으로 먼저 막을 때도 잘리고도 일 구할 생각도 없이 집 구성만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처박혀 있어도 참고 또 참았어 근데 하다하다 이제 내 재산 눈독 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내 집에 네 어머니를 들여? 네가 아주 미쳐 돌았구나 그 대단한 대기업 잘리고 나니까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냐? 네 어딜 보고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줄 거라고 생각해 너 아직도 네가 대단한 놈 같니?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 아들이 대기업에서 해고당했다는 말을 정신을 놓은 듯 했던 시어머니가 이내 퍼뜩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신혼집 그거 판 건 다 어쨌어? 어? 그건 내 돈이니까 행여나 눈독 들일 꿈도 꾸지 말아요 그 집 판 돈 내가 가져오는 대가로 저 인간 회사에 돈 물어준 거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부끼리 그런 법은 없다 거기 내 돈도 빌려서 넣어놨는데 내 돈 내 돈 내놔 저는 무서운 기세로 제 짐으로 달려들어서는 서리를 찾아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남편 회사에 대신 배상해 주는 조건으로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넘긴 거니 진상 그만 떨고 받아들이세요 저 귀한 아드님 감옥 가는 거 막으려고 둔 돈인데 설마 아까운 건 아니시죠? 아들 감옥 보내고 싶으면 어디 한 번 더 소리 질러 보시던지요 이미 공증까지 마친 서류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만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머니랑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깔아 뭉개? 너 그 나이 먹고 나 아니면 누가 같이 살아줄 사람이나 있을 거 같아? 호냐 너 같은 놈 이제 저도 뱉으련다 당장 이혼 소송 걸 테니까 네 어머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이 거지 같은 놈이랑 더는 같이 못 사니까 제 이혼 선언에 남편의 낯짝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게 이런 패약을 부려놓고도 이혼 얘기에 놀라는 걸 보니 진짜 해고 이유로 멍청해진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네요 너나 네 어머니나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가라는 제 말에 미적거리던 남편은 제가 경찰에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제 모친을 부축해서 비척비척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충격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네요 아이고 내 돈 내 귀한 돈 정신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두 모자꼴이 참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디 저 두 인간이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기도했네요 이혼 소송을 걸어 놈의 피를 바짝 말려버릴까 싶기도 했으나 하루라도 더 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합의 이혼을 신청했어요 진작 개털이 된 남편으로서는 이혼 소송을 할 여력조차 되지 않았을 테니 제 뜻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결혼 초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필요하기 짝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남편에게 고마웠던 것이 바로 아이 계획을 미뤘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아이를 갖지 않았던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며 저는 이 결혼을 과거에 묻어두기로 했네요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어요 아가, 이제 그만 우리 석훈이 다시 받아줄 수는 없겠니? 내가 저놈 꼴을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다 우는 신흉을 하며 시답자는 소리를 하는 전 시어머니 꼴이 참 우습더군요 남편은 이혼 후 시어머니 집에 온 처 한참을 허송세월하다 그 무렵에서야 시어머니 친구가 하시는 물류창고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 꼴을 보고도 아직도 저한테 그 사람 찍어 붙이시려 드는 걸 보니 어머님도 참 한결같으시네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단호히 전화를 끊고는 망설임 없이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관리자급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어요 정리할 것들이 정리되고 나니 더욱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일이 되고 나니 오히려 결혼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고 성공에 대한 의욕이 커지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지인들에게도 속속들이 말하지 못한 제 짧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에 어디에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나니 비로소 시원하게 모든 일들이 끝난 기분이 드네요 이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나 봅니다 오늘 제 대나무숲 해주셔서 감사해요 별로 좋지는 않은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